모자 벗어 나도 주말에 왁쿠타고 게임좀 하자 인지도 좀 올리자 먹고살자 좀 캐릭터가 캐릭터가야 싱크로 100%야 다 들어왔나? 아까보다 훨씬 적어진거 같은데? 갑자기 부름을 바짝 놀랐습니다 응? 뭐한다고요? 방금 전에 멘트 치신 분 누구에요? 방금 추가점수 줄라그러는데 이렇게 적적할때 멘트 치워주는게 좋거든요 어? 누구였어요 방금? 맘바님이였어요? 안돼 전비다 가람 아 가람이 너였어? 아니요 낚시 낚시 내 무릎 다 갈렸다 야 최홍만 누구에요? 캐릭터 강해서 합격 캐릭터 점수 플러스 80점 합격 홍만아 홍만이 어딨어 아 미친거 쓰지마 아아 어어 홍만아 홍만 홍만아 홍만아 초이 어디갔어 초이 홍만초이 세트잖아 초이 어딨어 홍만이 이 게임 못해요 홍만이형 이 게임 할 수가 없어요 패드가 자기 무슨 패드가 무슨 그거일텐데 핸드폰만 할텐데 어떻게 해 못하지 버튼 눌리겠어? 엄지손가락이 패드만 한데 자 다 들어왔나요? 아직 안들어왔다 나 못들어갔다 귓말 주세요 아까 전에 참여했었는데 아직 못들어왔다 동결 아 디지는 버리면 안되지 에에에에이 에에에이 참 아 현모광탈당해서 야보는 껐어? 그럼 아까 홍만이 누구야 홍만이 야보 아니었어? 아까 홍만이 누구에요? 지금, 지금 목소리요 누구야? 이름 뭐야? 이름 안떠 아, 수근이야? 수근이가 홍만이였어? 아, 오케이 자 이제 레이싱방파입니다 긴장하세요 한게임 끝날때마다 한게임 끝날 때 아테클로네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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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8명 밖에 안되는데 이거 게임 자음 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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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테크노님 잠깐만 형이 방을 타 야야야야야 싸우지 마야야 니네 그러다 다던쓰가 조심해 형 집에 놀러올 거야 아 형 집에 놀러올 거면 그렇게 싸우고 으 으 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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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Sap 야 홍만아 ichee 으 아 오케이 이거네 skeptical Bing 차가워 야겠다 어...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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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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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그냥 거제 같은 차로 하죠 SUV로 랩스 두 바퀴 아 랩스 한 바퀴로 할게요 6.1km니까 한 바퀴 차량 통행 있고 지명수배 없고 개조 차량 가능하고 캐치업 가능하고 캐치업이라는 건 이제 뒤에 아 민구님 감사합니다 캐치업이라는 건 이제 타탱 pul 싸신 님 싸신 님 감사합니다 아와 와... 감사합니다. 와 짜이싱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My size rule size rule I love size rule I love size rule I love size rule 네? 샘을 보셨어야 된다고요? 무슨 샘이야? 아니, 어제 마크 방송을 했는데 진짜 웃겨가지고 어제 마크 방송에 막 병풀, 병풀, 막 별풍선 터트려가지고 쌀수르라고 막 사람들이 쌀수르라고 아핰 피파에서는 손흥민이 화폐라고? 네 60흥민까지 쐈어요? 흥민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500원이야가지고 자, 지금 초대받으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앞자기숙은 정삼순님 빨리 들어오세요 아, 1흥민이면 500원이고 2흥민이면은 네 2흥민이면은 뭐 손흥민에 합해와 손흥민에 합해와 아, 1흥민당 별풍 1개씩? 흥민풍풍 쌤이, 선수 선수 쌤이 처음 듣는데? 미사일이야? 야, 수근아 우연아 빨리 들어와라 아, 쟤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어? 편의점 털어서 들어오세요 편의점 털어 아, 들어올 돈이 없어 수근아? 수근아 방송 망해 이러다 자, 3분 기다려줄게 빨리 와 쌤은 그거 아니에요? 패트리, 패트리에이트보고 쌤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이브 에어, 에어크래프트 머신? 흐, 뭔, 뭔 개소리 뭐라고? 개보건은 개소리죠 아, 지금 멘트 치신 분 누구에요 방금? 개보건은 개소리죠 누구에요? 마이너스 시바 400점 디스 디스 개, 핵, 디써 꼬아 여우 idental 다 호오 menos 진짜 야, 수근아 어떻게 안 돼? 장식 수근아 사람들 빠져 야 아 흫iantes 수근아 어оля 수근아! 1분 기다려줄게 1분 아냐 30초 30 1 땡 오 야 차 멋있다 이거 이걸로 달리는 거야 멋있지 이거 뭐 랜덤을 하든 뭘 뽑든 지들이 뽑고 싶은 거 뽑는 거랑 뭐 마찬가지야 멋있는 거 뽑는 새끼도 있을 거고 빠른 거 뽑는 새끼도 있을 거고 배토나 DJXL이다 그레인지 엄청 크네 오 야 비 오는 거 봐봐 아 날씨 그지 같네 내 자신에게 배팅 자 지금 이번 게임은 GTA 5 GTA 5 레이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차를 타셔도 되고 시작하자마자 다른 차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작까지 15초 남았습니다 다들 지금 뭐 총이라든지 그런 거 빨리빨리 사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접착식 폭탄 안됩니다 RPG 금지 폭탄 금지에요 무조건 총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봐봐 랜덤 안해도 야 랜덤이 되잖아 랜덤 안해도 랜덤 된다니까 뭐라고? 아 꼴 꼴찌 2등 밑에 2등까지 이제 2등이 쏟니다 다 죽었어 앞에 간 놈들 아 아 아잇 아 아 아 좋아 왜 이렇게 지랄나라 랜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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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 거 나 천하지 안 돼 차트점에서 하고 있다 오케이 자 저는 안정권이네요 님들 저는 안정권입니다 오케이 밀어줘서 땡큐 아우 차가 없냐 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지금 빨리 말하세요 안그러면 저 죽이는 순간 개욕할 수도 있어요 어린놈으 새끼한테 욕먹기 싫으시면 나이 밝히시면 됩니다 아 아 아 경찰에 따라와 아 미쳤다 아 경찰에 따라와 아 람보르기니다 람람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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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히니 루 비니 루 람 람 람보르기니 지금 개고거 다물어갑니다 아 네네 아 그거 잘해 네네네 어딜가 어딜 어디 잡으세요 어 뭐야 왜이렇게 빨라야? 왜이렇게 빨라? 야 미친 개빨라 저거 누구야? 아아... 좋은게 있네요. 에드샷 아이 경찰 게임상에 있는 아이템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RPG나 이런거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안돼요. 아 미친 누굽니까? 꼴... 아 성준이... 고클... 안다아... 아 고클이는 나갈 시간 다 됐나? 일부러 저러나? 아이 미친 경찰 총 짜가지고 바퀴 터졌네 아니 근데... 근데 최홍만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홍... 홍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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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2미터 넘어? 알파카님 그 정도의 목소리면은 약간 흉통해서 그 기관지 길이가 한 50cm는 돼야지 나올 듯한 목소리인데 그건 성대가 약간 한 목구멍에서 한 30cm 정도 아래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약간 먹은 느낌? 아 왜 못먹게 저걸 경찰이 미쳤나봐 2미터 넘지 너키 2미터 넘지 너키 홍만아? 안 넘어? 너 너 지금 너 지금 너요 지금 너요 아이씨 어 미친 아이씨 저 정도의 흉통소리면 저 정도의 흉통소리면 저 정도의 흉통소리면은 거의 키가 한 2미터 한 3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잘가 아이씨 자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하고 마지막 위에 사람 꼴찌하고 꼴찌 바로 전사람 그렇게 2명 강탭니다 잘하면 목소리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큰일가 자 저는 아주 여유롭게 경찰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저는 죽을 4위로 도착 도착 자 자 자 자 야 기린아 옷 좀 입어라 마이크 좀 사고 거지인가 제발 아 아직 못들어오고있나요 아 셔틀가람하고 성준이는 싸울 필요가 없어 나가 싸울 필요 없어 니네 둘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나가 자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성준이하고 가람이는 좋아요 누르지 말고 그냥 액바 끄고 나가 아 아 개빡친다 아 뭐 이렇게 할 줄 아는게 없니 가람아 야 싫어요 아 눈물난다 자 이번 이번 레이스는 잠시만요 레이스로 해야되는데 아 여깄네요 파워트립 파워트립 눌러주세요 파워트립 아 안 나온다 자 포인트 투바이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어 지금 마이크는 다 있죠 네 자 이번에는 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전 팀전 팀전이에요 이번판은 네 레이스인데 팀전이에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총을 못쌌요 그러니까 야 이거 룰을 가르쳐줄게 한사람은 한사람은 맵이 보여 그리고 마크가 보여 한사람은 운전을 하는데 그사람은 맵이 안보여 마크도 안보여 한사람이 계속 말해줘야돼 오케이? 이거는 한 팀으로 꾸려서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가 중요시된다고 제가 공지사항에 써놨기 때문에 아 기린하고 침대하고 망하죠 아 기린하고 되는건 복불복이에요 그냥 망하는거에요 남 뒤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런땐 자 맑음으로 해놓겠습니다 리스폰시 리스폰시 역할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기린이랑 팀 됐을때 그냥 기린이 운전하게 되면은 아 기린이 운전하게 놔두고 다른 분은 말해주면 되니까 요거 켜놓을게요 오케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아..... start start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disk 막 셰치 알 comprendre 그렇지 지기야 돈 야 지기야 돈 잇는거 다 걸어 직이야 돈 잇는거 다 걸어 걸어걸어 가 Denis 망했어 ética 됐어! 보소바이 뭘로 해요? 야 다녀가 할게요 야 웨이 웨이 다친거야 웨이 수놔야겠다 수놔야겠다 자 5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말해주는거야 어어 운전만은 사실 있기 때문에 어 그래 너 믿는다 직이야 형이 잘 말해줄게 빵빵거리지마 야 누가 이렇게 빵빵거려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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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따라가 길 따라서 쭉가 길 따라서 쭉가 길 따라서 쭉가 길 따라서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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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길 따라서만 가면 돼 여기 여기 살짝 언덕에서 약간 왼쪽 됐어 됐어 요거 타고 올라가면 돼 됐어 됐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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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어 됐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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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타고 가면 돼 요 좌회전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쭉 직진해 직진해 그냥 직진이야 점프야 직진이야 점프야 점프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길 아래 오른쪽 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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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계속 직진 계속 이렇게 쭉 직진 쭉 왼쪽 깔아요 쭉 어 됐어 직진해 그냥 직진해 계속 이길만 따라가 이길만 따라가 이길만 따라가 이길만 따라äss400 야 야 ability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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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만 따라가 이길만 자 우리가 1등이야 지금 우리가 우승 후보야 지금 어 자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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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직진 자 직진하다보면은 어느 지점이랑 합류할거야 거기 마저도 직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우측으로 직진이야 아 오케이 직진 직진 쭉 가 쭉 가 쭉 쭉 쭉 가요 쭉 쭉 쭉 쭉 쭉여 직진 앞으로 숙이면 더 빨라져 바퀴 들거나 야 우리 둘이 타가지고 차가 좀 무겁거든요 근데 뒤에 아무도 못 따라오는데요? 그래 못 따라온다니까 어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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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여기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옳지 직진 내가 말을 안해줬다 야 니 보이는줄 알고 뭔소리야 야 너 너 왜그래야 뭐해 마이크로 왜 이상한짓해 야 뭐해 마이크로 뭐해 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똥싸 화장 화장실 갔어 뭐야 무슨소리야 이거 직진 직진 아니면 뽑았다 꼈어요 뽑았다 꼈어 계속 직진 계속 직진 인데 아마 비포장이라고 그래 야 뒤에 누구 우나 뒤에 온다 누워 온다 그냥 가 뭐야 벌써 따라왔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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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기 직진 직진 하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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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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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좌회전 오케이 우회전 오케이 직진 길 따라가 길 따라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좌회전 좌회 어디가 어디가 우회전 됐어 꼬리 굿 유닛 사라이네 마신 사라이네 이거 아 안전빵이죠 뭐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마 사라이네 사라이네 이거 일도 할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죽어 아 누구야 누가 꼴찌야 아 로스차일드님 아 로스차일드 달고서 무슨 한길수 아이씨 나가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케백수하고 고클이 나가 사라이네 아 아 그 와중에 ár би 안態 오 þOK 오토바이 안뒈4 아니네 아니네 오이가 닉자 하고 알파카네 그지 아니 안나갔어 아 둘이 미완료 떴네 아 둘이 미완료 떴네 누가 앞에 있었어요 고요 알파카 랑 기린이요 알파카랑 기린이 앞에 있었어? 네 아 오케오케오케 니네 빼고 고클하고 탈락 잠시만요 관전모드 없어요 이거 투 루트 루트 아 로스차일드하는 BJ가 아무도 없어요? 그럴리가 있나 로스차일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 제 나이 정도 되면 다 알아요 다 너무 어린 사람들 것만 봐서 그래 자 이번 거는 밤이구요 포인트트 포인트 방식이고 GT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포인트에서 포인트로만 가면 돼요 1대1이구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명씩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HJJ 뭐야 에이 에이제 애기 Tamam 굿 쉿더 쁘름리 자 сюда soo 헿 헿 сам 아이 터 야 안지 săX 에이 lem說 여기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내보내냐 내보내는거 어떻게 내보내요? 어? 참가한 플레이어?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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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양키 그만 오라 그래 양키 그만 오라 그래 오케이 내보냈어 아 이 미친 시양양키 야 레이지 나가 쪼랩 됐다 됐다 출발 출발 아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나 이런거는 그냥 대충하네 차 능력은 똑같네 뭐고야 이 날씬한 벌초같이 생긴건 오 배주타입이 있네 배주타입이지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제가 롤스 차일드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불분명하다고? 무슨 소리야 롤스 차일드 제가 방송 이거 끝나고 말해줄게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만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그렇지! 여기 지금 자기차 아닌 사람은 자기차 아니..뭐야 자기차인 사람은 터지면 자기차 아닌걸로 타니까 조심하세요 나서는 세계여행 우리도 함께 난 어디가니 저는 항상 레이싱한데 긴장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 소리 낮추는건 일부러 그런거에요 안그러면 엔진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남준아 형 뒤로 와 안그러면 뒤져 터져 터져 꼴찌하고 나가게 돼요 앞으로 오면 꼬만 차가 나간 신다기를 비켜라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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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꼬마 차가 나가신 랩트를 비켜라 아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 장애인 새끼들과 친구과 함께 아 좋은거 나왔네요 쟤가 이 레이싱을 하는 이유는 이마 때문에 합니다 자, 저 빼고는 아무도 못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람이가 다른걸 다 자랑하는데 게임을 못하네. 가람이가 그림 개 잘 그리거든요. 저 친구가 누구냐면은 우아꽃 그거 뭐야 썸네일 그려주는거 있죠 유튜브. 그거 다 저 친구가 그리고 있는거에요 지금. 참 다른건 잘하는데. 아 저 그려주신다고요 싸이수루님? 네네 그려주시면 감사하죠. 너무너무너무 감사하죠. 영광이죠 저야. 저야 누가 그려주시던 제 방송에 관련된거 그려주신다 그러면은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을 그려주신다는건. 정말 크나큰 영광이죠. 대신 마음에 안들었을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삭제를 누르는 수가 있으니까. 고점 이해해주시고. 아 뭐야 왜 아무도 안와. 아 누가 폭탄을 썼어 뭐야 이거. 아 미친. 오 미친. 피하는거 봐. 나 빨리 들어가야돼 빨리 들어가야돼. 자 이번판에도 두명 강탭니다. 나 핵구린거에요. 아 야씨 뭐 이렇게 생긴 새끼. 뭐 이렇게 생겼어. 야 알파카야. 아 나 이천올벌 깔았다. 아 지기. 남준. 지기. 남준. 지기. 탈락. 알피를 잘. 많이 먹은게. 닌자니깐. 남준이하고 지기 탈락. 아 제 숨소리 아니에요. 숨소리 누구야? 누가 이렇게 뭐 바지 벗었어요? 왜이래요. 적당히 해요. 할 때.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을 해야지. 남자가 말야. 빠빠. 자 이제부턴 빡세집니다. 긴장타세요.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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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분해서 지금 한다고? 개. 핵극혐. 자 이것도 GTA 레이스입니다. 오케이. 자 준비. 시작합니다. 아이 미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구나. 지금 안 될까. 아직 들어오지도 알았네. 죄송합니다. 오 그런데 많이 살아남았어. 아 뭐야 저건. 크레용. 헤이 싸이언. 헤이. 엘지 싸이언. 아웃. 아 크레용이구나 에이 크레용 Get your crayon Get your crayon 아 난님구 형님 저 병신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크레용님 나가주세요 돔월님 아웃 방송중이거든요 지금 친구분들 따라 들어온거 같은데 좀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나 나가면 내가 내가 추방시키자 도벽 나가 저거 뭐 쳐 뭐다 듣냐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명씩 강탭니다 한명씩 이 맵에서는 산체스가 유리할거에요 누가 이렇게 콧김을 불어 자꾸 야 흥분했어요 콧김 그만 불어 나의 아이언맨을 믿는다 아이언맨? 혹시 너 왜 필요만 여전히 버냐? 역시 아 산체스 갖고 온 사람들은 다 안녕히 가십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도 믿지말라고야 내가 아무도 믿지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가 어디가 니 얘들아 어디가요 어... 어핰핰핰ㅋㅋㅋㅋ 어 피했어 ㅋㅋ 어허허허헉 마이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걸로 아는데 마이님 82살 아니에요? ㅋ ㅋ 아잇니다 어 잠깐만 마이님이 나보다 아버님인걸로 알고있는데 거의 아버님급이라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아.. 거짓말입니다 아하 아닌데 목소리가 아닌데 목소리가 아빤데 몇 년.. 몇 년생이에요? 오팔 개띠? 62년생이네요 62년생이요? 아아아아아아 62년생이요 62년생이네 자꾸 63년생이네 자 지금 꼴찌이신 분들은 그 앞에 있는 차 뒤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꼬리 막 그 쏘나.. 쏘나.. 쏘나가 아니고 알이 꼬리처럼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거 있을텐데 그 뒤로 가면은 저거대요 저거 그거 그거있어 그거 돼 여튼 지금 내가 집중하느라 얘기를 못하니깐 알아서 생각하고 고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존나빠르네 꼬리안에만 들어갈수만 있다면 아 미친 안찍었어 안찍었어 아 아 슬립스트림 아 안되x4 안되x3 안되x4 방종된다야 방종된다 ricc 방종된다 VBIX2 말znSave 아 그냥 방전금 아 내 뒤에 야 내 뒤에 개멀리 있음 샷 안정권 샷 아 안정권입니다 자 갓 갓푸퍼님 잘가요 안녕 자 4윈데 아까 6명 아니었나? 근데 6명에서 1명씩 빠지는 걸로 했는데 어디갔어 3명은 또? 집에 갔어? 아 또 어 생긴거 봐 개토할거 같애 저 바지 꽉 낀거 봐봐 조끼니진이에요? 닌자야 나가 기린아 너 그렇게 관심잡고 종보 너 그렇게 하면 안돼 기린아 나가 아니 아니 잠깐만 방금 전판에 기린이 있지 않았어? 뭐야 쟤 안 뛰었어? 뭐야 자 이번에는 헬기잼입니다 아 참여를 아예 안했구나 아 개 대인배네 자 바로 레디 해주세요 자 헬기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이건 자 헬기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이건 아니 이게 얼마전부터 노래가 안나와 클릭을 하면 다른거 써도 마찬가지고 아 개 멈춤샷 아 저주를 건거야? 재설치요? 알쏭을? 아마 그 제가 지금 외부 사운드카드 쓰고 있는데 그거랑 지금 저거 된거 같은데 섞인거 같은데 아 역시 이건 하늘색이랑 똑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2색 아사이신님 감사합니다 아 아 1흥민 감사합니다 저거 흥민이야 옆에가 저거 1흥민이에요? 어 나 돈 개많이 모았다 17,000원 모았네 역시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다 버자드샷 아 뭐야 미사일이 안나가네 이거? 아 화폐같이 이름 흥민이라고야 알겠습니다 어 뭐야 이럴리가 없는데 나 비행학교 만점잔대나 이럴리가 없는데 이럴리가 없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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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망했어요 경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지금 아 개시망의 냄새가 자 추월하나요? 자 하나 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제킬 자 하나 제킬고 두개 두개 제킬고 두개 제킬고 두개 제껴주고 어 처이씨 꺼져 꺼져 아니 합격 자, 희생정신 없나요? 희생정신 플러스 점수 받으실 분 안계시나요? 개 열심히 달리는거 봐 이 시발 아, 명구님 감사합니다 그런거 없어? 그냥 개 빨리 달리는거야, 전부 아, 이거 누구죠? 아, 아이디를 못보고 지나쳤어요 아,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이디를 못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없던 얘기로 형 연기난다 이름이 안보이니까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안그래요? 님들 이름 모르는데 상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주지? 없죠 뭐죠, 그건? 뭐죠, 뭐죠 다같이 없죠 자, 갑니다 오 완벽해 아 아 겨우 방종 면했네요 아 겨우 방종 면했네요 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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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듬 쌀신 뭐, 패스트 비제이 될 필요가 없어 이건 뭐 패스트 비제이도 삼천K 못하는데 뭘 뭐, 패스트 비제이도 삼천K 못하는데 뭘 아바마 크흐 해삼샷 너무 그렇게 날 매도하지 마라 아바마 자 이번에는 낙하산잼입니다 다른거 필요없어요 그냥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크고 좋구만 자 이제부터는 오랜만에 존나 우려먹는거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소수증이가 모였기 때문에 꼴찌하시는 분은 나가시기 전에 병신삼창하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병신삼창은 쉬워요 나는 비읍시옷이다 이거를 비읍시옷을 병신으로만 바꿔서 말하면 돼요 굉장히 경건하게 말해야 됩니다 막 개 까불면서 막 아 나는 막 병신이 막 이러면 안 돼요 개 경건하게 마치 기도드리듯이 기도드리듯이 해야 돼요 기도드리듯이 나는 이렇게 하면서 뜸 들이면서 좀 멋있게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점 점프 자 자 여기서부터 좋아요 자 에이스가 하늘도 날고 출세했어요 지금 와 쟤 뭐 이렇게 빨리 떨어져 그냥 직사로 떨어지네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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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님들 나한테 왜이래 하하 나한테 왜이래 야 이러면 안되지 방송 망하지야 망하지 망하지 된다 이러다 몇등인지도 모르겠네 지금 아 지금 1등 30 몇점이야 1등 어 지금 제가 꼴찌 아닌거 같아요 뒤에 한명 있어요 아 아 가운데를 통과해야 점수를 많이 주는구나 아 이런거 말해주면 안되는데 쪄 어 어이씨 그만 몰랐어 진실 아 나 몰랐어 아 니네 점수 지금 다 150점 넘어 그러면 이건 점수제인거 같은데 속도가 아니고 이거 점수에요 아 미친 나 막 테두리로 넘고 그랬는데 아 개망샥 아 맘바님 나가주세요 맘바님 나가주세요 아 아 마이트님 나가주세 아 마이트님 아니구나 어 미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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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병신 망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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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가운데 미완료 뭐 미완료 같다 이거 뭐야 뭐지 뭐야 야 누가 꼴찌야 미완료 듭니다 착, 착지 실패하고 미완료 짜요 미완료 짜요 너도 실패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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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제발 아 아 아 하 탁 아 셀 Who sn 지작하라고 신호좀 해줘오2 아냐.. 나 사이싱님이 지금 카운터해주고있어 나는ro 병신이다 난 병신이다 나안 병신이다 아 싸이신형님 C8C8C8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방이 뭔방인가 자 몇시죠? 9시? 자 아까전에 못들어오셨던 분들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게 나가지신 분들 어이없게 잘리신 분들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전이에요 이번엔 데스매치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는거죠 아 뭐 몇명 없네요 근데 네 아까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아 액방마이크로 안들렸다고 알파카야? 나가 자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얼마 안기다려줍니다 루저해지면은 컨트롤이 안되기 때문에 자 그동안 저는 깽전쟁으로 점수 좀 먹고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레벨이 고레벨이 이렇게 156이 된 이유는 지나갈 때마다 모든 미션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했죠 무려 한 달 동안 은노가다 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 이번판은 총전이기 때문에 총 쏘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돼요 총 쏘면 개쒀발려서 혼자 강퇴당할 수가 있기때문에 총소리가 이쁘죠? 쾅쾅쾅쾅쾅쾅쾅 뭐 이런 애들한테 죽고 그래 족밥들한테 이런 애들한테 죽을거면은 게임 들어가면은 그냥 끝나는거야 그냥 망하는거야 이게 지금 샷건인데 여기에 그 소음기가 달려있어서 그런거에요 소금기가 아니고 소음기 소음기 코rift 소음기 소음기 아니 아니 아 미친나무우 아 나무우 오우! 자 초대 보내드릴게요 멀리 스파님 돈을 맡기고 음... 와, 다 초대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약 2분정도 걸릴거라 생각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분 있다가 나이렇게 멀리서... 아.. 지금 부금이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안되요 아아! 아아! 오 살았어 역시 에이스 몸땡이 존나 딴딴샷 역시 에이스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아이씨 에이스 아이씨 하하 아니 너한테는 뭔 경외소를 그렇게 줘도 왜 못해요 넌 라이플로 조지라고? 알았어 어 아니 총알이 없다 어 왜 총알이 없지? 뭐야 먹이껍니다 먹이.. 먹이가 바로 앞에 있네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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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왜 2대1로 이래 야 치사하게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 흐흐 예야 아 워너 섹시백이 예앱 예앱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디 제가 한번 차세대 라이플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사 마이님 말 놔도 되죠? 네 62년생 아니죠? 어 뭐야 흐흐흐 어 사람을 개 열받게 하네 사람을 개 열받게 하는데 뭔가 있어 일로와 한명씩 덤벼 다이다이다 이제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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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드샤 두루와 두루와 뭐 어디서 멋있게 오고 있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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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아직 못들어오신 분들 저한테 귓말 보내세요 어 딩딩 딩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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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 Ken Buckning 쫘쫘쫘 아 천명 아직 못췄었는데 지금 싸우다보면 찰것 같은 데 삼십 삼십 삼 명 남았는데 좋았어 이것만 채우구서 이거 문신 채우고 자 나는 절대 이거를 아 시발 작업을 해서 아 이 미친 작업을 했 아아 레이드나 결국은 레이드나가 결국은 레이드나가 절대 작업을 해서 이거를 천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도 Roma 생취 챙취하러 앙チャ manif 도erus 콩 아 이거다 porterCu 던쓰가야되나 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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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춤을 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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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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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댄스 댄스 쁘요 Cir motorcycle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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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으어어어어 named Fish 홍만시 홍만초이 만만새 흠 일루와 두루와 한명만 두루와 마이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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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하핳 으 야 개봉... 내가 개봉을 잡는다 내가 개봉을 잡는다구요? 오 짱이네 이거 이게 짱이네 칭싱하게 회차가지고 그 님들 둘이 뭐예요 빨갱... 야 빨갱이 아유 요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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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 새끼 빨갱이